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거짓말 집합체 이재명 사단을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분신이라고 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으로 8억 원을 받았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던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김용의 범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재판에서 위승을 했던 사람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산하기관장으로 임명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위증을 인정하면서 그에게 위증을 교수했던 두 사람이 부속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입니다 이들은 알리바이도 조작했고 또 이들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 역시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거짓말을 하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 뻔뻔함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? 이재명 대표 역시 이 사건과는 별개로 현재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가 재판을 질질 끌다가 마무리도 하지 않고 이제 사표를 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재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짓말의 일상화, 그 밥의 근함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보셔야 합니까? 여러분 반드시 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